렌트람? 그거 해보자 실물이 막 신자세 차인평 하면 또는 현재의 이미지 보겠어요 그리고 강해남 차인평 이거잖아요 보이시죠 반드탑 네 괜찮습니다 나 직접 할 줄 압니다 금방 나갈게 아시다시피 나는 매 순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습니다 안전조금 이거 받았어요? 다친 사람도 없고 인명피해도 없는데 여기 사람 있습니다 굳어집니다 나 이날 이때껏 배드 씨를 한 번 안 한 몸이야 대체 왜 뭐 니키스타 차인평씨가 나체 상태로 발견되어 지금 왜 누구 계세요? 아이 차인평은 누워도 왜 보고 들어가신 건데요 거기서 뭐 하는 거야? 당장 안 나와? 바람 매니저 매니저 전화 걸기 전화 걸기 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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